네 안녕하세요 돌풀입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피노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근대 너머의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나오네요. 소제목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라고 나옵니다. 스피노자는 근대 철학을 통틀어 가장 독특하고 변종같은 철학을 세웠다. 데카르트의 영향 아래서 철학을 연구했고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나름의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가 데카르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갖는 특징, 나아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이 갖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중요한 전제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 세 가지. 첫째, 존재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데카르트는 신에게서 사과와 행동의 중심인 주체를 떼어냈죠. 독립했죠 주체가. 그로 말미야마 주체는 불가피하게 대상세계와도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데카르트가 주체라고 말을 할 때 그 주체는 뭐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고 자연의 생물과 다르게 사과하는 힘이 있고 그걸 이용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다. 주체는 한마디로 인간인데 인간중심주의겠죠. 인간을 높이는 거죠. 반면 데카르트에게 대상, 즉 자연세계는 조용히 주체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게 된다. 이제 신을 대신해서 주체라는 이름표를 단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자연은 데카르트가 보기에 주체가 정복하고 지배하며 이용해야 할 게 자연이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죠.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반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주의자나 생태론자 입장에서 보면 데카르트야말로 자연을 파괴한 원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가 원흉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죠. 우리 주체인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유용해야 돼. 지배해야 돼. 이런 거.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와 자신의 경계를 정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반자연주의. 스피노자가 보기에 자연은 단지 수동적이고 지배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었대요. 데카르트적인 관점에 대비해서 스피노자는 자연 자체가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능동적이고 활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스피노자가 설정한 중요한 문제 설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데카르트는 애초부터 그렇게 문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유용해야 돼.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스피노자는 문제 설정을 잘했죠. 자연이 그래 수동적인 것도 있어. 하지만 능동적인 것도 있어.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자연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주체와 분리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스피노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대요. 여기서 스피노자는 두 개의 실체를 가정하는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아까 데카르트는 두 개의 실체. 사유와 연장을 얘기했죠. 정신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을 얘기했죠. 데카르트와는. 그런데 스피노자는 실체는 오직 하나다라고 주장합니다. 개념이나 지식은 실제 대상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양자가 일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는다. 그렇죠?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아요. 개념과 실제 대상이 일치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보세요. 개라고 종이에 쓰고 머릿속으로 한번 개를 상상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상하고 있는 내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개와 실제 개, 돌아다니고 있는 개는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죠? 데카르트는 이게 둘 다 다르다고 머릿속에 있는 개와 실제 개를 어떻게 일치시킬까? 이게 두 개가 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괴로워했던 거예요. 이게 일치시키는 문제가 근대 철학이 항상 딜레마였는데 스피노자가 보기에 개라는 개념과 그 개는 동일한 거예요. 이 양자는 단일한 실체의 속성이다. 어떤 판단이 올바른지 아닌지 알려면 진리를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 진리가 진리와 허위의 기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좀 뒤에 나오니까 이 정도만 좀 대충 알고 넘어갈게요.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학에 관한 것이죠. 윤리학은 단지 도덕에 대한 사고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요소가 남아있는데 육체가 그것이죠. 이 육체 때문에 자연적 요소 때문에 인간이 결코 이성적이지만은 않게 된대요. 따라서 데카르트로서는 인간의 이러한 성격을 이성에 의해서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의 도덕론의 원칙이죠. 욕망이나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통제 이성이 통제해야 되니까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정확하게 개몽주의 개몽주의는 가르치려고 들으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개몽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스피노자는 다르게 생각했대요. 스피노자는 감정이나 욕망 정념 등을 이성에 의해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도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연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자연주의이죠. 스피노자는 개몽주의적인 윤리학과는 애초부터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67쪽 스피노자의 자연주의라는 소제목입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실체와 양태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체가 뭐냐 실체는 아까 그 터미네이터 비유를 들었죠. 터미네이터로서 수행할 임무가 실체다. 터미네이터의 임무는 사라 코너 와 그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실체다. 터미네이터가 숱하게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지만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 거꾸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게 실체겠죠. 그래서 무한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터미네이터는 무한한 특징을 갖죠. 그래서 무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 실체가 여러가지로 변화하는데 이 변화들을 스피노자는 변용 혹은 변형 이라고 했대요. 이 변화된 모습 각각을 일컬어 양태라고 합니다. 예컨대 그 터미네이터가 어떨 때에는 경찰관이 되고 어떨 때는 어머니로 변하죠. 그게 양태라는 거예요. 터미네이터의 실체는 변하지 않죠. 양태만 변합니다. 이 양태는 다른 것 타자에 의존합니다. 각각의 양태 경찰관이나 어머니 이런 모습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좀 더 근본적으로는 실체에 의존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자연 혹은 우주를 변화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실체라고 합니다. 이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다른 것들을 원인으로 갖지 않는데요.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원인입니다. 이래서 자기 원인 이라고 하죠. 이걸 스피노자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 신은 바로 자연 우주 밖에서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모든 변화의 원인을 가리킵니다. 이건 자연 자체를 뜻하죠. 스피노자한테는 실체가 뭐냐면 자연이 실체예요. 이 자연 말 그대로 자연 자연이 궁극적인 본질 인거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양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이 스피노자의 신이란 개념은 종교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자연 안에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범신론 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신인 거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신인 거예요. 다른 한편 자연은 변화하는 각각의 개체들로 이루어집니다. 극히 다양하고 가변적인 것들의 집합이 자연이죠. 이처럼 변화하는 개체들 각각을 일러 양태라고 한 셈인데 이런 뜻에서 자연은 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잘 보세요. 아까 자연은 실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자연은 또 양태라고 그래요. 자연의 실체이면서 동시에 양태예요. 아까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원인이다. 그게 실체죠. 궁극적 본질. 근데 양태는 실체가 변해서 된 그 모든 형상들. 양태는 자연의 자연물들 나무 닭 소 돼지 뭐 이런 양태죠. 양태는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이 실체고 곧 실체이면서 또 양태고 그렇다면 이제 실체는 양태로 표현된다 할 수 있겠죠. 실체는 양태로서 존재한다 고도 할 수 있겠죠. 양태는 실체가 변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이처럼 양태로서 존재합니다. 실체에 변형된 모습인 양태로서 말입니다. 개체의 본질은 양태다. 이 양태들 이 개체들 전체를 쌓아안고 있으며 그것들 전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실체다. 따라서 따라서 스피노자가 보기엔 실체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일원론 이예요. 스피노자는 라이프니츠와 상반대입니다. 라이프니츠는 개체의 본질은 실체라고 해요. 모든 개체 각각이 그 내부에 고유한 힘을 가지며 개체 각각이 실체인거죠. 라이프니츠 그런데 개체 각각이 존재하는 실체를 라이프니츠는 단자 모나드라고 불렀다고 해요. 라이프니츠의 경우에 모든 개체가 곧 실체인데 반해 스피노자의 경우에 실체란 스피노자의 경우에 개체란 실체에 변형된 모습이고 양태입니다. 스피노자는 실체가 하나라고 있죠. 이 실체는 이 양태의 근저에서 이 모든 양태들을 모두 쌓아먹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하나임에 반해 라이프니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실체이기에 실체는 무한히 많이 있죠. 이런 차이점 라이프니츠도 되게 중요한 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스피노자는 실체는 자기 원인 이라고 즉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자연 안에 있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리킬 따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안에 생산적인 힘 그것이 바로 실체이죠. 자연은 이 생산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은 그 외부에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인지 창조론 기독교적 사업안 모든 종교 그렇지만 자연은 외부에 무엇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자연을 만들어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견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힘이란 뜻에서 스피노자는 자연을 산출하는 자연 흔히 능산적 자연 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자연 이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자연 자연 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체들 양태라고 부르는 것들의 집합 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당연히 양태들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양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동적 인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스피노자는 또 자연을 산출되는 자연 소산적 자연 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연은 산출하는 자연과 산출되는 자연 동시에 있죠? 자연이 갖고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측면과 수동적이고 산출물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죠? 실제 자연도 그렇잖아요. 자연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연이면서 동시에 만들어 가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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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의 결합체라는 말이죠. 정말 잘 설명했어요. 만약에 하나만 설명했으면 부족할 뻔했는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말로 실제가 그러니까 자연의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을 통해 스피노자는 자연을 생성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요컨대 인간이나 자연이나 하든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은 이런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아까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과 자연은 구별되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고 자연은 열등하고 수동적이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죠. 개발하고 그래서 근대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을 하도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 파괴가 환경 파괴가 일어났던 거죠. 데카르트의 영향입니다. 스피노즈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그래서 스피노즈의 철학은 근대적인 반자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들레즈가 자연주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관점이었다고 해요. 이는 또한 데카르트가 자연에서 주체를 떼어내면서 함께 떼어냈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었다. 스피노즈가 전 마음에 들어요. 데카르트는 너무 일면만 봤는데 스피노즈는 더 넓게 보죠. 71쪽 진리와 공리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피노즈의 논의는 실체 속성 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고 해요. 스피노즈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사유와 연장 혹은 물질과 정신 이라는 것을 실체의 속성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는 많은 속성을 가지는데 그중에 연장과 사유는 인간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이라는 거죠. 아까 실체는 하나라고 했죠. 데카르트는 이원론자 스피노자는 일원론자라고 했죠. 실체에서부터 모든 양태들이 뻗어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사유와 연장이 실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보자. 스피노즈가 신이라고 불렀던 실체는 기독교적 관념과는 달리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유와 연장을 모두 갖고 있는 물질적 존재이다. 따라서 신이란 영원하고 완전한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즉 연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 그 자체 실체이다. 실체는 이 속성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실체가 양태로 표현된다는 말은 실체가 양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실체가 속성들로 표현된다는 말은 실체가 속성을 통해서 인식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 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지름이 오인 원이 있으면 이 원의 실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의 양태는 뭘까요? 원의 면적은 25파이다. 또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10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명제 다 맞는 말이죠. 동일한 원의 본질을 다른 속성 면적 혹은 길이로 표현한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실체를 표현하고 있죠. 단지 두 명제는 동일한 실체를 다른 측면 다른 차원에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면적 이란 속성 또 하나는 길 이라는 측면에서 길이라는 측면에서 원을 파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분명히 서로 다른 명제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동일한 실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이 양자가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 한 그 본질에서는 당연히 일치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당혹해 한 곤란한 문제가 스피노자에게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다. 문제가 풀렸네요. 아까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이 주체가 신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피노자한테는 그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실체가 여러 양태 여러 속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는다. 연장이란 측면에서 본 게 현실적인 개와 사유라는 측면에서 본 게 개라는 개념은 아까 원의 면적과 길이에서 보았듯이 다르다. 개는 짓지만 개라는 개념은 짓지 않죠. 그러나 그 양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고 할 사람은 없다. 개라는 개념도 개고 실제 개도 개죠. 이 양자는 근본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개라는 동물에 결합되어 있는 질서와 개라는 개념에 요약되어 있는 질서는 일치한다. 즉 양자 모두 동일한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진리란 당연히 도달하는 것으로 관주하는 극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반지름 5인 원의 면적을 25파이다 혹은 누군가는 27파이다 라고 판단했다고 칠게요.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상의한 판단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대상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2부에서 에티카는 스피노자의 주저입니다. 진리가 진리와 허위의 기준이다. 진리 자체가 진리와 허위를 가르는 기준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빛이 빛과 어둠의 기준이다. 빛과 어둠은 빛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구별되지 빛과 어둠은 외부에 있는 제3자에 의해 구별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다 없다 역시 존재가 부재하면 없는 거고 존재가 있으면 있는 거죠. 존재와 무의 기준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가 진리 자체의 기준 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울 비유 됐었는데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아냐 내 얼굴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 레논은 위대한 예술가다. 이런 문장의 진의 여부는 위대한 예술가가 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 같은 문제를 데카르트는 신을 끌어들였죠. 왜냐하면 데카르트 한 데에는 무한소급 문제가 발생해요.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 그럼 누군가 이걸 보증을 해줘야 돼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데려왔어. A라는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야 말했는데 그럼 A라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 A라는 말을 한 사람을 또 보증해줄 또 B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가 스승일 수도 있고 다른 보석 감정가 일수도 있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말을 보증해줘요. B라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 B라는 사람의 말을 보증해줄 또 C를 데려와요. D를 데려와서 D가 C의 말을 보증해줘요. 이런식으로 무한히 사람을 데려와요. 결국 끝까지 가면 신 무한히 소급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신이 나와요. 스피노자는 이것처럼 험한게 없다고 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도 끝이 없기 때문이죠. 데카르트는 하다하다 안되서 무한소급을 멈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스피노자는 그래서 이게 과학의 역사를 봐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뉴턴 시대에 누가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 진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칠게요. 뉴턴 시대에는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뉴턴의 시대만 하더라도 진량은 변하지 않는다가 이미 진리였어요. 그런 문장이 그런데 이 진리가 속도가 빨라지면 진량이 늘어난다. 이건 최근에 현대에 와서 나아온 진리가 정정됐죠. 상대성 이론이 새로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진리가 바뀌어요. 요컨대 사유와 연장이 실체의 속성이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은 데카르트적인 문제 즉 근대 철학이 중심이 되는 문제를 애초부터 피해갑니다. 그런 문제는 스피노자에게서는 재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근대적인 문제 설정과 큰 거리를 두고 있죠. 인식을 통해 진리에 이르려는 근대적 주체에게 그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임을 가르쳐줍니다. 인식에 이르려면 이미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아까 인식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게 주체의 목표인데 근대철학의 목표인데 데카르티의 목표이기도 하고 스피노자는 오히려 인식 진리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네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인식도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 입장과 비교된다고 하네요. 에티카라는 책이 각 부가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단지 기하학적 형식을 유추해서 쓴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인정하는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근대 철학이 시작하자마자 거기서 벗어난 근대 철학 최초의 반항자요 근대 최초의 탈근대적 철학자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한번 볼게요. 80쪽 이고요. 윤리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대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오류를 범하고 어떻게 감정을 갖거나 감정에 매이게 되고 어떻게 욕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지 나아가서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심을 다루는 것이 윤리학 인거죠. 스피노자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가장 중요한 책 제목이 에티카 윤리학 이라는 뜻 인것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중심으로 사과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정치철학 인간의 삶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윤리학에서 스피노자의 기본 사상을 요약하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지며 이 양자는 서로 합일적 합일적 통일적 이라는 것입니다. 에티카를 보면 육체와 정신을 모두 힘으로 정의하고 있대요. 이 힘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들레즈에 따르면 표현 이라는 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실체가 자신을 양태들로 표현한다고 할 때 표현한다는 말은 여기선 활동한다 산출 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연구하는 기본 원리는 육체는 정신과 합일적 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합일적 이죠.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로서 인간에게는 양자를 합일 통일시키려는 코나투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코나투스는 어떤 상태를 지속하려는 힘 이라고 해요. 이 힘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실체의 양태인 모든 것들 모든 개체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까 지속하는 힘 이게 다 있는데 멈춰있던 것을 계속 멈춘 상태로 두려고 하는 거 운동하는 게 계속 운동하려는 거 하는 거 관성이죠. 관성 이게 코나투스다. 코나투스는 육체와 정신 다 있다. 인간에게도 육체와 영혼을 일치시키려는 힘이 즉 코나투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둘이 합의되려는 지속성 힘이 있대요. 코나투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섰을 때와 운동화를 신고 공을 하나 들고 운동장에 서 했을 때의 정신적 힘은 달라진 다는 겁니다. 넥타이를 맨 건 내 몸 강단에 선 것도 내 몸 인데 그때의 정신 상태와 강의를 해야겠구나 내 정신이 바뀌는 거죠. 강의 하는 정신으로 운동화 신고 공 하나 들고 운동장에 서면 축구를 해야겠구나 정신적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시에 출근해 공장에서 기계에 맞춰 일을 하는 사람과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의 멘탈리티 역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 힘은 육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변한다. 반대로 정신적 상태에 따라 육체가 맞춰 변하기도 한다. 이처럼 육체와 정신을 합의시키고 일체 시키는 무의식적인 힘이 바로 코나투스 이다. 이 코나투스가 정신과 관련되면 의지 라고 불리고 육체와 정신의 동시에 관련되면 욕망 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의지와 욕망 예컨대 빠삐용처럼 갇힌 상태를 벗어나려고 강렬한 의지 이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잡혀도 계속 도망가요. 이게 의지죠. 욕망 이라고 하면 성욕과 식욕이 떠오르죠. 일단 육체를 어떤 상태로 지속시키려는 욕구인데 이러한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성욕이나 식욕을 채우려는 힘이 발생하죠. 이처럼 육체와 정신을 합의시키려는 힘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스피노자는 윤리학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이 코나투스 개념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기 개념을 서양철학의 언어로 이해하는데 가장 근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네요. 데카르트라면 당연히 이성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할 욕망이 스피노자 에겐 바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게 된다고 해요. 인간의 본질이 욕망이다. 육체와 정신을 합의시키려는 힘으로써 코나투스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세민이 말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처럼 그것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데카르트였으면 억누르고 통제했겠죠? 아니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은 어쩌면 소용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로이트라면 이 점에 관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한편 스피노자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타자에 의존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욕망 역시 하나의 양태로서 타자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양태는 타자에 의존하는 겁니다. 유한 양태라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의존해서 만들어진다. 스피노자에게 유한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양태들 각각은 모두 유한한 양태 유한 양태 입니다. 어떤 개체가 취하는 모습 양태 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른 인간과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의 욕망이 이처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인간의 욕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바꾸면 되니까 그렇다면 데카르트처럼 이성의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꾸므로써 즉 욕망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바꾸므로써 욕망 자체를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바꾸므로써 욕망 자체를 바꾸려고 해야지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저도 제 생각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바꾸므로써 욕망이 바뀐다. 욕망 자체가 변화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연애에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친구의 성격이나 사는 태도 그 기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만 만나면 왠지 내가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벼워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서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요. 내가 직장도 다 관계죠. 내가 어느 직장에 가면 내가 길을 펴고 뭔가 좀 활발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편해져. 근데 어디로 가면 어느 직장에 잘못 들어가면 내가 기가 죽고 맨날 혼나고 욕먹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타자와의 관계 욕망이라는 거. 관계에 따라서 새로운 욕망이 생성될 수 있고 종합해 볼 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란 일종의 무의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육체의 합의 속에서 파악된 새로운 무의식 개념으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과 다르대요. 일종의 생체무의식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내 의식과는 무관하게 내 육체와 정신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후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무의식 개념에 의해 인간의 행동과 정서 욕망과 정신 등을 사과하려 했던 결코 근대적이지 않은 사고를 보여준다. 스피노자는 근대 최초의 탈근대인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스피노자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했죠. 텍스트만 읽었는데 아까 그림 도판 도판도 나오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당장은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맥락 줄거리를 따라서 갈 거니까요. 철학과 굴뚝청소부 오늘은 1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갈 것은 어디냐 2부 2부는 유명론과 경험주의 근대 철학의 동요와 위기 입니다. 순서를 보면 로크 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2부까지 할지 아니면 3부까지 3부는 칸트 피이트 해결이 나와요. 여기까지 할지 잘 모르겠네요. 욕심을 가져서 3부까지 가볼까? 제가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유익했네요. 되게 천천히 하는데 좋아요. 이걸 만약에 오늘 3시간 3부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1부부터 들어보셨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천천히 하는 걸로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채널명이 2시간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어요. 실제 녹음실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오래하면 에너지가 좀 딸린다. 그렇게 있어서 2시간을 맞춰서 2시간 철학이었는데 시간에 내용을 맞췄죠. 그동안 시간에 내용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내용에 시간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더 본질적이죠. 내용의 시간을 맞춰야지 내용이 길면 혹은 내용이 깊고 내가 할 말이 많아 그러면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오늘을 따라 없네? 그러면 1시간만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내용의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철학이 아니라 1시간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의는 3시간 철학 4시간 철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꼭 읽어보세요.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이진경 선생님 책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